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제1회, 바로 1회 때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항상 제가 실기 기출 문제는 풀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교재 표현을 가시면 안 됩니다. 백지만 내놓으시고요. 답안만 적으신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문제를 보면서 답안을 한번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설 있는 내용, 해답 있는 내용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처음, 지금 이거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문제만 보고 답을 한 글자라도 쓸 수 있는지, 윤곽을 잡을 수 있는지,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책을 보면서 문제와 해답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에 한 3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방폭구조 표시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방폭구조인데,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제가 중요한 문구에는 표시를 해뒀습니다. 압력에 견디고 가는 얘기는 뭡니까? 종류 중에서 내압 방폭구조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착화될 우려가 없다는 자체가 방폭구조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나왔는데, 방폭구조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제가 방폭구조의 덩치는요, 덩어리는 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이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간략히 설명을 하고 구조를 묻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를 가볍게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폭발 등급이 나옵니다. 최대 안전 틈새가 나오는 거죠. 폭발 등급에 해당되는 최대 안전 틈새. 그 다음에 최고 표면 온도가 나옵니다. 최고 표면 온도. 이거 물론 바라도도 같이 겸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장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잡았을 때 방폭구조 그러면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폴드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일로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폭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방폭구조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기호가 나왔습니다. 기호는요. 내압을 안 본 비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기본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DP를 먼저 해주시고 OQ 해주시고 동그라미와 비슷한 거 다 갖다 끌어다 먼저 쓰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미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의 간단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 유입방폭구조. 이 4가지는 간략하게 뜻을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압방폭구조는 무조건 압력에 견디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압력방폭구조에 해당되는 P는 뭡니까? 보호기체가 들어가는 거죠. 보호기체. 신선한 공기라든지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보호기체를 넣어서 외부보다 압력을 조금 높게 유지합니다. 양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있는 안전한 기체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인화성, 가연성 이런 기체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방폭을 유지하는 게 바로 압력방폭구조입니다. 안전증방폭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안전을 증가시킨다. 표면온들을 더 낮게 한다든지 절연을 더 크게 한다든지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유입방폭구조는 기름 속에 함침 담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방폭을 유지하는 게 바로 유입방폭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압력에 견디고 했기 때문에 압력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또 크레아룬스가 있어야 됩니다. 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폭발이 일어났으면요. 그 압력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그러면 게스를 밖으로 빼야 됩니다. 다만 게스가 밖으로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게스는 가스 상태는 밖으로 빠지더라도 화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화염이 화염 일주 한계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화염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값이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최대 안전 틈씨에 해당되는 폭발 틈급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2A, 2B, 2C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압 방폭구조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할 때 항상 표시하는 것은 EX를 먼저 써줍니다. 대문자로 써야 되죠. 익스플루션의 폭발에 해당되는 EX를 따가지고 앞에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압 방폭구조가 나왔으니까 D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이 들어갑니다.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를 갖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이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광산용 전기기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광산용이 뭡니까? 광산용이 1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E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안전 틈시가 0.8입니다. 0.8이면 2B에 들어간다. 2B. 여기도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안전 틈시에에 해당되는 거는요. 틈시에 0.8에 해당되는 건데 2A, 2B, 2C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0.9, 0.5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0.5 이하이고 0.9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0.5를 초과하고 0.9보다 작은 0.9 미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0.8미리라는 얘기는 2B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중에서. 그래서 2B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80도 최고 표면 온도가 180도 C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최고 표면 온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최고 표면 온도도 이걸 내가 지웠네요. 다시 한번 서기로 하고 최고 표면 온도는 85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음 안기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마 권총찬 가면서 100 그 다음 강도면 나 총차 이래서 200 다 총차라 물총 이렇게 했던 거죠. 85, 100 엄마 권총찬 강도면 나 총차 다 총차라 물총 이렇게 외웠던 거다. 자음 안기법으로 자 여기에서 이게 T6이면 여기는 T5 T2 T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온도가 얼마라 그랬냐면 180도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교제상에서 법률상으로 주어지는 거는 최고 표면 온도니까 최고 표면 온도만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에게는 이 범위도 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T6에서의 최고 표면 온도가 85라면 여기서는 85 이하가 되겠죠. 왜냐? 여기서의 최고가 85니까 85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T5는 85에서 100이 되는 거죠. 85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다음 T4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100을 단계와서 100에서 135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135에서 20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180도라 했는 얘기는 180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80이 들어가죠. 따라서 우리는 T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답안을 정리해 보면요. 그 다음에 온도는 180도에 해당되므로 T3에 해당되죠. 따라서 T3. 이러면 방폭구조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D2B T3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방폭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없어서 위험장소까지 다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방폭구조라고 하면 총 5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시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하시면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훨씬 수월해지십니다.